오늘도 제리 했죠 아니 손제리는 대키 군과도 없이 들어와 호다 맹진을 그래서 찾는 데 없어요 지금 호다 맹진이 저기에 지금 송건하고 육손 황충이 같이 오는 거 보니까 육손이 군사 중심이고 황충이 군무 중심인 것 같아요 계속 세트로 다니네 그쪽으로 넘어가는거 보이시나요? 예전에는 그들이 다 파이팅 한다고 생각해요 비해! 이대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은퇴근 많이 부정하시면 되겠어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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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무쌍이 생각보다 지속시간이 되게 긴 것 같아요 되게 좋다 가자 옆 빌라에 번개 맞았다구요 장난 아닌데 주공님 어디갔나요? 애들 데리고 양평해장국 한뚝배기 하러 가셨나요? 약골감령님 어서... 아니 아니 후원 감사드리고요 조비 죽었어요 아까 유비한테 잡혀가지고 한방에 칸큐에 갔어요 갑릉에서 놀고 있는 애가 없네요 저의 삶을 좀 더 잘해가지고 감능에서 놀고 있는 애가 없네요 내가 삶을 좀 더 잘해가지고 여기 병력 빼야되는데 지금 조우라는 애가 군주입니다 조우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봄지 제발 이제 졸려 여러분ا, 배움 내는 맛을 보게 이것은 이렇단 자 이제 조금의 로봇 손을 잘 치고 어떻게 이런 것인가! 이리저나! 소문팀이ousse 오까! 우린 열심히 하겠지! 전부! 이것이 대단하지 마다! 이건 그 부분에서 열심히 하겠지! 이리저나! 너희들에게는 버리지 못해! 이리와! 여기가 죽을까? 조림은 좀 더 뒷세대 아닐까요? 이제! 이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조조한 게임 스태트 으 으 으 으 그래도 조비 조예 까지는 스태트 괜찮지 않나 조예는 뭐 거기엔가 뭐 그것도 있고 조예 밑으로 조방 요런 애들 부터가 이상하네요 스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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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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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위협 안 되는 왕자들은 오래 살았잖아요 수영대군한테 위협 안 되든 김성대군 이런 애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조비람은 충분히 독살할 수도 있죠 워낙 인성이 독보적이라 건축을 다시 합시다 자 우연 빨리 우리 잘 맞았죠 굉장히 큰 공격이었는데 파상공세 였는데 잘 맞았어요 이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저는 대기하고요 얘네만 보냅시다 지원 병력 없나 지원 병력 조슈 지원 빨리 와 지원 병력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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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죠 공격은 정말 많아 공격은 자유롭습니다 공격은 아주 잘 맞았죠 또왕 어디가죠? 자 여기 항구에서도 막고 있고 든든해요 자동전투에서라도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놈의 신중전수 아 근데 여기 수돈가 보다 자 육손등 두명 잡았어요 아 도둑한테 진짜 처형 권한 있어야 돼요 도둑한테 처형 권한이 없다 보니까 자 항구에서 맞붙었죠 좋아요 얘가 좋은가요? 아 얘가 조우구나 얘 되게 군주처럼 안생겼다 되게 사람 좋게 생겼죠 그냥 그냥 사람 좋게 생긴 조우 진짜 그래서 안 죽였나봐요 자 한 명은 나가서 뒤에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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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뺏으려 그러면 얘네가 발끈할까요? 발끈할까요? 발끈 안하네 와 얘네가 발끈할까요? 와 얘네 너무 꼬라박는다 아 유효기 아 유효비밖에 없네요 아 유효비밖에 없네요 아 유효비밖에 없네요 자 군량 없으니까 지배전 갔다 오고요 잘 막았다 얘들아 잘 막았는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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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손재리는 빙고 찌르는 게 거의 와 빙고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찌르죠 저런 거 보는 걸 타고났나 인생이 통수라 하여튼 빙고 수 엄청 잘 찔러요 얘네가 해산을 할까요? 확인해주세요 오케이 해당했다 해당했다 이러면 복양 찔러 가 아니고 와 여기 너무 많이 오는데 아직 괜찮죠 잘 찔렸어요 찌르기 잘 들어갔어요 마등 잘하고 있고요 마등 여기 좀 막아줘야 돼요 염려 가자 기꾸놈이 여기까지 오면 안 되니까 마등에 막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본 게임이니까요 어쩔 수 없죠 저도 뭐 그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평온 거기 병력 있어서 막을 겁니다 거기 제 땅이 아니고 제가 군주한테 좋기 때문에 군주가 알아서 아마 막을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아직은 틀림없는데 이렇게 안 돼서 나 이제서야 민망하네 ы 에 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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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양쪽 베란다 다 닦고 왔어요. 여기의 힘이 뛰어난다. 여기의 힘이 뛰어난다. 지하, 철벽 가자. 여기가 뛰어난다. 나시의 힘이 나름 귀엽더라구요. 생긴게. 이곳은 파괴가 되었을 뿐입니다. 자, 이곳은 밖에서 만난다. 여기가 다 닦고 왔다. 여기가 다 닦고 왔다. 여기가 다 닦고 왔다. 아 이런줄 알았으면 한명은 문 깰걸 그랬네 와 여기 많이 왔다 다 죽었네 우리 어차피 함락했으니까 함락 시켜놓고 다시 막으러 갑시다 아 좋나요 아 아까 이쪽에 건축을 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아까운데 한 명이 남으면 지킬 수 있나 순유가 남아서 지켜볼까요 아 이거 한 구라 여기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겠다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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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영항이야 영으로 갔는데 아 이거 말도 안 돼요 제가 영으로 갔는데 영항에서 싸우는 거는 아 아 아 제가 영에 있었거든요 근데 영항의 전투가 됐어요 아 아 아 아 이거 배 싸움이면은 유리할 수가 없는데 제 배 대출 배 도 되게 싸구려라 아 , , , , 수전에서는 이 정도의 병력차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야 이거 눈동 빨리 끝내 야 비가 막 미친듯이 와요 와 비싼배 타고 온다 야 비가 막 미친듯이 와요 와 비싼배 타고 온거 야 화공 온다 아 야 화공 온다 와 화공 너무 제대로 맞았다 화공을 너무 정통으로 맞았어요 모여있다가 주엄 가겠는데요 화공을 직격으로 맞았어 완전히 와 화공 또 온다 또 온다 와 와 와 그래도 이통이 많은 병력으로 잘 버텨 아 야 너 가면 안 돼 조엄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조엄 빠져 조엄 빠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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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정말 아 굴속 막으러 가야되는데 잘못 안내요 복양 내가 갈때까지 시간 조금만 끌어라 거의 금방 간다 갈때까지 조금만 버티세요 조금만 시간 끄세요 조금만 시간 끄세요 좋아요 조금만 시간 끄세요 오케이 와 순유 잘했다 와 순유 진짜 잘했다 순유 뒤로 돌아와서 불만 지르시면 되구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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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서 대기하면서 사기를 채웁시다 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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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로 잘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충 장수 플레이 부탁드릴게요 아 키드 오 아님 이만 원 소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충 그 아 단명하는 그 조조아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또 후원을 받았으니까 빠른 시간내 한번 할게요 그 단명하는 그 조조아들 말씀하시는거 맞죠 아 너무 감사드리구요 아 너무 감사드리구요 아 다행을 때 이리와 모두 시노그는 수고하자 도착해 버텨 버텨 아니 아니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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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버텨 이거 홀드키가 진짜 너무 급해요 와 조금 더 버텨 조금 더 버텨 오 오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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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지금 이 너도 何か外지 못해 何? 何?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저는 어차피 군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아, 우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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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살았다, 아, 근데, 아, 아, 온건 좋은데 너무, 너무 불지옥에 들어왔다, 얘들아 아, 너무 불지옥에 들어오게 한 건 미안해요 아, 온건 좋은데 오자마자 불지옥이었어요 아, 이렇게 클릭이 안 돼, 왜 이래 으야, 이렇게도 끌어 잘 버텨줬다, 얘들아, 잘 버텨다, 진짜 자, 조효하고 사오연도 왔어요 잘 버텨다, 얘들아 어, 여장 소리도 아, 체가 많네요 우리 이렇게 병력이 많았어? 우리 쓸데없이 병력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 쓸데없이 병력이 너무 많은데요 염이 다시 가 염이 다시 가 염이 눈에 가신데 염이 눈에 가신데 염 제가 잡으러 갈 거예요 일단 수녀 퇴각하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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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게 하복입니다 결국 버티고 버티고 자, 여뮤 막아야 돼요 유비군은 또 유장치고 있네요? 잠깐만요 와, 유장 막타구나 이제 사곡지 됐네요 마득만 좀 외곽이고 유비놈은 절대 전통 못할 겁니다 여기서 업 제가 치면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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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만 된다면은 허저도 조시를 못지 않아요 기동력이 딸려서 그러는 거지 허저가 아, 금선 아, 한국인 살해하면 어떻게 해 아, 약이 다필아야 돼요 그거는 루야 되겠죠? 아, 타워! 저번에 정리는 줄 알았는데 양이 잘 안 했을 때 자리에 더하여 양이 잘 안 했을 때 양이 잘 안 했을 때 양이 잘 안 했을 때 자 하재하고 속도 똑같죠? 우리 기병인데 기병인데 하재하고 속도 똑같아요 아 그래도 조금 빠르네요 아 천둥범계 무섭다 일기통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귀신까지 멀었을까요? 아직도 일곱 번이나 해야 되네요. 자, 막았죠. 손건 죽었어요. 자, 하우돈 잘했어요. 자, 손노반. 손노반이 나라 이어받으면 말아먹기 딱 좋죠. 손노욕 가만히 안있죠. 손노욕 가만히 있을 손노욕이 아니에요.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어 h i u n a 님 어서오세요 업을 지금 이때 치러 가야 되겠죠 제북도 뺏긴 뺏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아 너무 눈에 가시에요 뺏어야 되요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농업 11 연필 아... 여미 가자 시작할구 시작할구 알았다 아 병력이 없네요 여긴 장수가 없고 여긴 병력이 없고 그럼 이동시키면 되죠. 북평에서 아무것도 안하는 애가 조엄이 아무것도 안하고요. 어... 아우, 빛 졸땅 맞았네요. 근데 거의 다시 살아났네요. 천통 가자. 안녕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아, 장난있다. 와 됐다 됐다. 이건 이제 끝났어요. 일단 평원 좀 막자. 너무 귀찮게 한다. 일단 갑릉으로 가고. 어, 제이 에이치 님 어서오세요. 아, 제트 에이치 님. 와, 노숙 너무 많구나. 안 되는군요. 막아야되는구나. 아, 막아야되는구나. 지나가다가 영항에서 걸리면 큰일인데. 아, 없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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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전투 안 돼, 왜. 전투 안 돼. 아, 왜, 왜. 전투 안 돼. 아, 부대 수가 많아서 안 되는구나. 아, 다행이다. 그냥 녹였네요. 녹였어요. 녹였어요. 여기 필요 없어요. 저. 아니 또 개버그 진짜 미치기하네 아 영웅에 갔는데 자꾸 왜 영왕의 저게 전투가 돼 버그 때문에 아 개버그 진짜 순유가 수용이 없겠죠 아 이놈의 개쓰레기 버그 진짜 독자적인 쓰레기 같은 게임입니다 아 버그를 이렇게 쓰레기같이 게임을 만들고 패치를 하나도 안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용감하죠 어떻게 보면 아 진짜 인성 쓰레기에요 코에이놈들 이 정도 쓰레기로 버그를 만들었으면 최소한의 패치는 해야 돼요 파괴 있는데 지금 사기 올리는데 주력할 겁니다 파괴 있는데 지금 사기 올리는데 주력할 겁니다 아 왜 또 안싸워 아 뭐하냐 진짜 아 뭐하냐 진짜 아 뭐하냐 진짜 하공탄 피하자 괜찮아 괜찮아 아 또 그렇게 이동을 하니 아까는 그렇게 이동 안하더니 눈이 안 아 으 으 으 으 아 현아님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아이디를 한글로 안 바꾸시면 제가 읽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게 물에서도 뒤에 빠지면 사기를 회복할까요 회복 못하네요 수영이 없어서 수영이 없을 것 같네요 수영이 없을 것 같네요 수영이 없을 것 같네요 아니면 제자리 서네건 말건 점사나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점사도 안 돼요 점사만 돼도 빨리빨리 죽일 수 있는데 점사가 안 돼가지고 골고루 공격하죠 아 개버그 진짜 배도 안 타고 왔는데 버그 걸려가지고 배라도 타고 왔으면 다행인데 배도 안 타고 와가지고 버그 극혐입니다 극혐 아 제발 홀드샵 서네고 나발이고 홀드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홀드 기능 없는 것 때문에 빡치는 게 진짜 2년째 빡치고 있어 홀드 기능 때문에 홀드 기능만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가만히 있게 하는 기능이 그렇게 어려운가 이걸 왜 쓰레기같이 풀스하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자동어택 땅이라서 그래요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이죠 실제 전투에서도 기본적인 기능은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기능도 없어가지고 기본적인 기능도 없고 버그는 계속 생기고 이게 버그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서 싸울 일도 없거든요 지금 버그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건데 너희 가시만 너희 가시나 너희 가시나 말 안 듣는 부대 진짜 뭐가지 쳐야 돼요 하지만 또 말도 안 되게 도독인데도 처연 권한이 없죠 시전 자체가 쓰레기예요 그냥 아니 영에 있는데 영왕에서 전투가 되는 게 말이 되냐고 아 미친 버그 진짜 와 여기 또 공격당하네 내주고 제가 뺏어야 되겠네요 내주고 뺏읍시다 더 이상 안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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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웃음 무침 심도 죽었고요. 좋아요. 조시류놈 잡고 싶은데 말 때문에 잡을 수가 없죠. 자, 조금만 더 버팁시다. 조금만 더 버티자. 순유가 죽어서는 안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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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건 죽어enn단다. 어떻게 보관해 주세요. прекращISE 수 있어. 이건 죽어enn단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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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몬동공의 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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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렀 microorgan 이리와! 치cision에... 치 κι! Highway! 여긴 Yes 이리와! 상향장이 맞네요 하지만 우리 병력이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걱정 없고요 여기도 우리가 병력이 많죠 사람이 없네 사람이 없네 할까 흠 불안이 있을 것 같냐 점점 승리 승리 순위는 남을 까요 남아서 수비합니다 이거 하나 깨고 수비합니다 다시 전혀 멈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리와! 이리와! 이곳은 이곳을 지지할 것이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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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유지할다는 말! 이곳은 일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gee Danne 원군이 올 줄 몰랐네 도망쳐! 낙석을 썼어야 하는데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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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너와 함께! 잘생겼다 도망쳐! 도망쳐! 공부가aju! 도망 forונ 높 Komm Nu 나ene가πει! 도망쳤월! 도망쳐! missions! 도망쳐! 도망쳐! 장어까지만 잡고 빠지자 우리도 빠져 이제 여기서 막아봅시다 빨리빨리 이동이동 강제 이동 기능 없죠 가르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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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입해보니 가르쳐요! 유입해보니 이리와! 이리와! 아, 이건 또 왜 못 들어가...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별의별 버그가 다... 아... 아, 진짜... 이리와! 이리와!